비움 첫번째 미션, 주방 비우기입니다. 비움 첫번째 미션, 주방 비우기입니다. 비움 첫번째 미션, 주방 비우기입니다. 이거 무슨 정리하면됴까? 이것도 없지? 야채다지기? 어디서가는거지? 한번도 안써봤는데 야채다지는거 같은데 이렇게? 응, 그릇도. 찜기 이거 그냥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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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찜기도 우리 찜기 필요 없잖아 나는 잘 안 쪄 먹으니까 자기는 한 번씩 쪄 먹잖아 이것도 안 했으니까 버리고 근데 찜기는 언젠가 필요하면 또 사야 되지 않을까 찜기 양배추찜이나 다시마찜 같은 거 안 해먹을까 아니 컵 컵 어머니가 주신 거 그리면 되겠네 저거 저거는 도시락 한 번씩 사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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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망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망 들어있는 건데 그릇망 그거 내가 쓸게 다시마 이제 한 번 써볼게 예쁘니까 예쁘게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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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시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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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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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